흠흠흠흠흠 우리는 질서이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세이크리아가 제기한 이단 재판에 대해 주교 안토니오를 살해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대로라면 루테라는 위단 선고를 받아 세이크리아의 적이 될 것이었어 그래도 상관없겠나? 운명이란 비참해 나아갈 길을 강제로 맺어버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지 결국 너로 인해 모든 게 파멸에 이르게 될 거야 저는 카제로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택엔 대가가 따르지야만 마침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해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나아가 난 그의 길이